외국 사람이 충청도가 가지고 이발소를 갔대요 그래서 이발의자에 앉았는데 이발사가 what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이 야 용어를 고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what you? 너 뭐 보고 있냐? 그래서 자기가 의자에 앉아서 거울을 보고 있길래 밀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그 외국인 머리를 그냥 바리깡으로 빡빡 밀어버렸대요 그게 뭐 영어를 한 게 아닌데 사실 충청도 사람들은 그냥 인사하는 게 what you? 그러는데 적어도 이 정도 언어는 해야 돼요 충청도는 보통 말도 영어해요 그냥 what you? 뭐 이러면 너 뭐 보고 있니? 그러니까 나 지금 거울보고 있다가 밀어라 그랬더니 알았어 밀게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해도 더럽게 웃지 않은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거나 감정이 정서가 메말라 있거나 아니면 웃다가 조상이 망했거나 뭐 한 서너 가지 중에 안 해 나는 이 유머를 벌써 몇 주 전에 이겨 설교 해놓고 카메라는 가게 한참 전에 한 건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 불렀어요 여보 여보 이거 유머 진짜 재밌다 그러고 한 번 이거 리허설 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 반응이 어떻게 보이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아 정말 웃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냥 아주 빵 터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외예요 의외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사야 선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통일왕국이 갈라져 가지고 남북으로 쪼개졌어요 로우부함 여로부함 왕 때 그래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요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지타가 먼저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망했고 그 역바로 인해서 남쪽 유다도 심각한 위협과 위기를 느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느냐 아주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매은망덕했어요 그래서 점점 죄악의 수렁으로 빠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된 거죠 이러한 위기 상황 중에도 유다 백성은 지도자를 위시하여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유다의 비참한 현실을 심히 개탄하며 특히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엄중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타락과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보고 그들이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타락됐는데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편애한 민족이었어요 특별한 사랑을 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추래굽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복지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삶이 정착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한눈을 밝기 시작해요 발을 헛디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의 발은 점점 죄악의 소홀로 발을 딛기 시작하고 이들의 시선은 저 세상의 죄악 세상으로 관심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이 교만함 때문에 결국 죄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상한 관심과 배려를 오히려 가장 거추장스러워했고 하나님의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예수 믿은 걸 후회하는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다 말하면서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죄악과 제안 그리고 간섭을 받아야 되는가 하고 여러분이 불평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온전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 그가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6절 이하에 쭉 가서 11절 이하에 가보면 거기에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었어요 제도권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갔다가 쫄딱망해요 그래서 완전히 거짓거리다 해서 비참한 신세가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도 이 제도권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교회 등록도 하지 않아요 등록해도 본체만 지하고 아예 교회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온 사람 말고 말이에요 오늘 날 두고 있는데 뭐 굳이 갈 필요 있나 그러고 안 오는 사람 중에서 내가 이 주보에 보면서 주보가 하도 꽤 할 만해서 볼 수가 없어요 목장 통계를 보면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그래도 이게 뭐 화면에도 잘 안 보여요 우리 집사람을 불러서 여보 여기 목장 지난주에 몇 명 모였는지 좀 보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성경 점수 1500 얼마를 봤어요 그거 말고 그 가운데 있는 거 그랬더니 1200 몇십 명이래요 그래 그거 맞아? 보통 많이 모이면 1100 몇 명이 주중에 모이는데 그랬더니 1200 몇 명이래 이따 가서 봐요 잘 맞는지 들리는지 그러면 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권 목장에서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일을 하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싫다는 거죠 왜 와라 가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갈 때 되면 가겠다는 건데 조금 더 들어봐요 그래서 되겠나? 그래서는 안 돼요 잔소리가 싫고 간섭이 싫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는 게 싫고 그래서 그냥 나홀로 신앙 독불장문으로 이래 살려고 하는데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변해를 해서 특별한 은총을 주었건만 이들이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주인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주인 대신 로드스 우리의 주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께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주중에 예배를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아니 이제 배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소도 알아요 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미련한 사람을 알고 미련하기는 소같이 미련하다고 그런데 그 미련한 소도 주인을 알아요 어릴 때 내과에다가 이렇게 소를 밧줄을 해서 풀 뜯어 몰아갔다 매면 저녁 때 끌러가요 그러면 주인이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소가 막 꼬리를 치면서 이래요 아니 미련하다는 소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소도 나기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밥 먹는 구슬을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크게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인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도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역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자신이나 세상을 올려놓는 행위 이게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최고의 자리를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인간들이 올라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가로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따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따위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가로채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조금 뭐가 잘 되면 지가 올라가요 지가 자기가 곧 하나님이야 이게 문제옵시다 기고만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뜨리는 이 못된 짓을 인간들이 하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리를 인간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국같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께 간섭받기 싫다하여 죄악 가운데로 뛰쳐나가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애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명예와 특권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런 현실을 가리켜 사절에서 범죄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국가 전체가 부패했음이며 허물진 백성, 민족 전체가 죄에 눌려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행악의 종자라는 말씀은 온 가족, 온 공동체의 죄성을 지적하는 말씀이며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삶이 완전히 부패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총체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국가, 개인 할 것 없이 가정, 그냥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6절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표현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중환자처럼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복 불가한 이런 상태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고 배역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매를 들고 채찍을 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할 때 채찍을 대셨어요 매를 들었어요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제멋대로 잘못하는데도 악에 빠져 범죄하는데도 내버려 두면 그건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매를 따끔하게 맞아야 돼요 어떤 매인지는 몰라요 질병에 맬지 또는 물질에 맬지 아니면 자녀를 통해 매를 때리지 그 회초리가 어떤 회초리인지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맞아야 돼요 잘못하면 나도 어릴 때 잘못하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종아리를 맞고 그 부죽갱이 가지고 때리는 쟤네가 아주 그냥 그 놈의 부죽갱이 아주 아주 그냥 분질러 버리면 또 갖다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그랬어요 부죽갱이가 뭔지는 알아요? 아궁에 불 뗄 때 불 이렇게 집어넣고 뗄감도 넣고 또 안 타면 확 뒤집어서 바람도 확 뒤집어 놓고 이게 부죽갱이야 부죽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죽갱이를 때려 바람도 넣고 지지키도 하고 5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땅이 흉년이 드는 것과 소동과 고무라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마다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이 가해졌습니다 상처가 제 앞밀기도 전에 또 징계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요 못된 짓 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나라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살게 된 이 나라 개인 그런데 온갖 악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거지 나라에서 6.25 이후에 완전 쟀다면서 거지 나라 거지 들였는데 하나님이 약 70년 사이에 짧은 역사 속에 엄청난 불을 주었고 발전을 주는데 이제는 다 배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배신해버리고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짓만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온갖 못된 건 다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몹쓸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조정하고 있고 학교 교과서에서 피인하는 방법 가르쳐서 그 중학교 아이들한테 왜 쓰잘데기 없이 그런 걸 가르쳐서 남녀가 성관계 가질 때 이렇게 피인 방법은 이런 거다 콘돔은 어떻게 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왜 가르쳐요 그건 안 가르쳐서 알아 지금 이 나라 교육이 이 지경에 다 망했어요 아, 일 났어요 자식들한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죄를 지라고 가르치는 그런 학습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이사야 손주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너희 땅은 황마였고 너희 성업들은 불에 닦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면 이방에 파괴된 것이 황마였고 지금 나라나 개인의 경제가 점점 더 추락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나라 경제, 개인의 경제가 점점 추락해가고 있어요 이런 거 몰라요? 잘 왔어요 교회 와야 이런 설교가 듣지 어디 가서 듣겠어요 자, 두 번째 형식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형식적이고 인간적인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빈곤이나 정치, 사회적 불안정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철저히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 변질됐어요 형식에 치우친 믿음 외식하는 신앙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의 교훈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 열심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고 형식과 가식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번지르르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형식과 가식에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헛수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헛수고예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재물을 많이 받쳐도 피 묻은 손으로 드린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셔서 재물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의 심령의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무수한 재물을 드리지만 받지 않는다 화려한 의식 형식 그런 따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청하게 굉장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야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오지 않은 상태 이런 가짜 예배, 위선적인 예배 이게 오늘 우리들 아닐까요? 그냥 일주일에 주일 되면 한번 갔다 와야 되니까 체면상 또 마음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갔다 오자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마당만 하나님께 예배자로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마당만 밟고 도달을 다니는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안에 빼고 말이에요 여기 있다고 하면 또 기분 나빠할 테니까 그래도 있어요 있어요 13,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엄청난 제사를 드려도 안 받겠다 15절에는 손을 펴도 눈을 가리고 많이 기대도 돼 예배 보지도 않고 기도해도 듣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가리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 여기 모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기도 싫어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듣기도 싫어하는 그런 예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 해보기에 예배 해보기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는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16절 17절에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깨끗해져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더럽혀졌습니까? 우리 심장이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이걸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행을 그치고 의의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줘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어저께 교육자에 회의하는데 특별히 부탁하더라고요 연탄 배달하는 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청년들 동원회에 하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워낙 여러 군데 가기 때문에 10군데 안 했는데 12군데인가 해서 모자라 돼요 왜 모자라느냐 그랬더니 한 팀에 한 수 20명씩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이번 토요일날 전국 장로연합회 총회하는 데 가기 때문에 또 장로님들은 거의 참석을 못하고 뭐 어쩌고 줘요 그럼 나머지 안수집사 본사 뭐 이런 사람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힘줘서 말을 해야 된대 내가 힘줘서 말하는 거예요 연탄 날리라고 그러면서 버스킹인지 버킹검인지 모르지만 오늘 뭐 그냥 그거 얼마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래도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버스킹인지 뭐 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강조를 해 주래요 그래서 2부 때 내가 강조를 하고 내려가 봤더니 속 보이더라고 왠가니까 세상에 모금함이 투명이야 누가 천 원 넣는지 만 원 넣는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아주 공개적이더라고 난 원래 설교하면서 5만 원 넣는다고 얘기하고 갔지만 어머니가 막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참 부담스러워요 안 보이면 그냥 쓱 가서 집어넣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아크릴 투명하게 다 보여서 유지연 집사가 얼마나 넣는지 속미영 집사가 얼마나 넣는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막 하세요 가서 좀 내요 천 원도 괜찮아요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연탄 떼는 집 있으면 신청하세요 연탄 사다가 배달해 드릴 테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연탄 떼는 분이 없잖아요 최소한 가스 떼고 기름 떼고 그러는데 아직도 구공탄 떼는 집들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10집을 하기로 했는데 12집으로 늘었대요 그래서 해야 된대요 내가 이번 토요일 날 장로님들 종이 한 대 설교해달라고 해서 내가 뒷무대고서 4장 본문 줬어요 거기 보면 린넌자의 본이 되나 본 그런데 이 부엠에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갑자기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라고 아 사람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어울리지 몸에 맞지도 않는 거 입으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볼성 사납고 그럴까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멋진 양복 입었는데 이 양복 입기 전에 약간 더 두꺼운 거 입었어요 그러다가 또 벗고이 바꾼 겁니다 이거 좀 일이다 그런데다가 이게 구역이다 보니까 그동안 다리도 가늘어지고 몸도 가늘어졌는지 너무 그냥 펑펑 해가지고 그래서 아직 입을 치기도 안 된 것 같아서 벗고 이걸로 바꾸고 왔어요 얼마나 맵시가 나는지 보세요 모델들 패션 모델들은 걷는 게 그렇게 이렇게 쫙으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쯤 넘었는지 연세만은 80 대신 권사님이 수요예배 때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제가요 명성교 온 지 10년이 됐는데요 10년이 넘었다나 그런데 10년 될 때 목사님 양복 한 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목사님 이거 양복 한 벌 맞춰 입으시라고 그래요 다른 분들도 가끔 주지만 그냥 현찰로 주면 내가 그냥 땡겼어요 그런데 그 연세되신 권사님이 여기 앉아있지만 줬는데 안 살 수 없어서 이거 사 입은 거예요 권사님 사준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맵시를 내는 것처럼 영적인 옷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면 장로답게 거기에 맵시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가 자기 영적인 수준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펄렁펄렁 다니면 얼마나 볼성사나운지 몰라요 나는 크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참 은혜 있는 목사는 이거 뭐 처음 입은 것도 아닌데 양복만 입어도 은혜를 받아 은혜 없는 인간들은 이렇게 파워풀한 설교를 듣고서도 무덤놈 해가지고 그냥 눈이 까막까막 해가지고 자꾸 그냥 병든 닭처럼 이래가지고 이러면 죽더라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양계를 많이 먹였는데 케이스라고 해서 한 마리씩 집어넣는 것도 간칸이 있고 큰 닭장에 이것도 있는데 닭병이 들리면 회타구가 이래요 이런 며칠 가면 죽어요 그거 정신이 똑바로 차려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거 죽는 연습에서 되겠어요? 사는 연습을 해야지 할렐루야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이따가 모금함에 앞에 서 있을지도 몰라 누가 와서 내고 가는지 그런데 나 욕하지 마요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 누가 보면 21장 6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딱 옆목계 옆에 딱 앉아가지고 누가 얼마 내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송민영 얼마 내나 유지연 얼마 내나 이선우가 얼마 내나 그러다가 과부가 와서 두랩둔 내니까 잠깐 이 여인은 여기 다른 사람이 낸 헌금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 그래요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두랩둔 밖에 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낸 사람인데 뭘 많이 냈다고 그러냐 이 여인은 자기 생활입이 전부를 들였다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아까 올라와서 설교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저 연복계 앞에 서 있을까 그래가지고 누가 그냥 들어가나 돈 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은 인상 쓰고 돈 낸 사람은 미소 짓고 한번 해볼까 예수님도 그랬더라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난 안 했어야지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지 예수님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복에 딱 이렇게 앉아서 헌금하는 모습들을 본 거야 이게 성경이야 그게 그냥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주님이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감하신다고 그랬죠 하감 쫙 내려다 보시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시선 안에서 주님의 목전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예배의 승자가 될 수 있고 또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믿을 때 오늘 힘없고 연합한 자를 도와준 사랑을 실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충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선한 목적만큼 수단과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악을 행하던 삶에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전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축복의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